일로 왔냐 너 눈 안 깔어? 나 비번 누르잖아 내가 나갈 꿈이면 몰라도 들어갈 꿈이라겠어? 어? 어? 이 디테일한 년 키를 안으로 달아야겠구만 7일, 8일 바꿀 거야, 년아 쇼 하지마 이거 해롭게 하는 무적들 아니여 그냥 잠을 세지 너 나만 갖고 난린데 알려주랴? 니가 빙의해서 남자들 혼자 시키고 다닌 것 때문에 위에서 엄청 노하셨거든 너 가둬놓기 전엔 내 점사고 안 봐주신다, 년아 그럼 어떡해? 남자가 좋은데 당연히 좋겄지, 처녀 귀신인데 야, 그렇다고 남의 몸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생전에 꼬셔보지도 못한 남자들을 훌리고 다녀? 아무리 너 지랄발광을 해봐라 귀신, 음기, 이겨를 양기충천한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? 왜 있긴 있다며 양팔통의 태양광, 양기남 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양기남을 어서 쳐줘, 니년이? 그래도 하는 데까진 해봐야지 귀신 된 지 3년 넘으면 무서운 악기로 변한다며 그 전에 이 한을 풀고 떠나야 될 거 아냐? 아, 그러니까 년아 니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어떻게든 한을 버리고 성불해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하라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게? 너 그러고 다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주파수라도 딱 맞는 몸을 만나면 너 정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수가 있어, 니년아 에이씨 그래도 걱정해주는 언니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 혼잣말 안 하는 것도 좋고 네, 아냐 네, 아냐 내 년 어, 애가 너무 불쌍할 년아 왜 이래 나는 내 마음 다 아, 이 년아 아, 이 년아 아이, 속살 왜 이러실까 진짜 아, 이 년아 미성애도 예뻐가지고 이 년아 아, 이 년아 아, 이 년아 아, 이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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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에이,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수성이 궁보하실까 아, 이 아, 이 년아 나도 사랑해요 퍼펙트 퍼펙트 이거 뭐야 이게 뭐야? 내가 니녀를 어떻게 믿냐? 목에 이렇게 방울이라도 달아나야지. 우와, 내가 고양이야, 걔야 뭐야, 어? 아이고, 야 애쓰지 말아. 그거 나만 풀 수 있어, 나만 들을 수 있고. 아, 풀어. 아이고, 풀어줘. 아이고, 나 이거 봐. 발레비, 어머머머 세상에 침 밖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. 네 더이든지, 다이쇼 되는иш ah 아 тебя 이실 아! 아 MARY Is that a rule goal? 네 there you go. 아